시얼치역 내부 2층은 창핑선 1층은 13호선 승강장이다. 시얼치역은 베이징시 하이덴구에 위치한 베이징 지하철 13호선 베이징 지하철 창핑선의 역이다. 13호선 역번호는 1306이다. 원래 13호선의 시얼치역은 2002년 9월 28일 현재 역지대의 남쪽에 있는 13호선의 서쪽 노선에 사용되었다. 2010년 12월 25일 창핑선 개통에 맞추어 시얼치역이 북쪽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하여 환승을 갖추었고 기존 역은 상점으로 전환되었다. 이 상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점. 창핑선 1차 구간이 완공된 후 철도는 일시적으로 시얼치역까지 연장되며 앞으로도 계속 남쪽으로 연장된다. 창핑선 남부 연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시얼치역은 철거된다. 이 역은 상디의 과학공원 신시로의 북동부 서쪽의 상디 동로와 g7 징신 고속공로 동쪽의 징바오 철로에 위치하고 있다. 창핑선과 13호선은 징신 고속공로 징바오 철로와 평행하며 서북 동남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원래 시얼치역은 디자인 규모로 인해 매우 작아서 창핑선을 통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동시에 기존 역을 개조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창핑선의 건설과 함께 기존 역의 북쪽에 새로운 역이 세워졌다. 새로운 역은 구역에서 38.7m 떨어져 있다. 새로운 시얼치역의 구조는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총 4층역이다. 건물 면적은 16,669.6평방미터이다. 13호선과 주변 지역을 이용하여 반지하실을 장비 및 관리실로 구성했다. 1층의 서쪽은 역 대합실 출구이며 동쪽은 13호선의 승강장이다. 시얼치역 구내에는 창핑선 승강장이 있고 13호선의 역 동쪽에는 13호선이 고가교 및 환승 통로로 연결된다. 두 노선은 모두 상대식 승강장으로 설계되었으며 창핑선의 서쪽 승강장은 7m, 동쪽 승강장 5.2m의 폭이다. 13호선역의 서쪽 승강장은 4.8m, 동쪽 승강장은 4.5m의 폭이다. 13호선의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13호선 승강장은 캔틸레버 구조를 채택했다. 역의 동쪽은 징바오 철로가 있기 때문에 역 출구는 서쪽에 있으며 따라서 13호선 둥즈먼 방면 승강장은 2층 다리를 통해 13호선 선로를 건너 시즈먼 방면 승강장 일부를 지나서 대합실을 통해 역을 나가게 된다. 13호선 시열치역 외형은 상부를 덮고 있는 막 구조, 외관은 ptfe 케이블 멘브레인 구조로 되어 아코디언처럼 물결 모양의 주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13호선 시열치역에는 북쪽, 남쪽 위 출구가 있다. 9시열치역에는 한계의 출구가 있었다. 성황기에는 창핑선에서 오는 대규모 전기통근자들로 인해 아침 출근 시간대가 매우 혼잡하여 간혹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군중에 의해 열차로 밀려 들어가기도 한다. 2013년 시열치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면서 인기 동영상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여 하루에 33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구시열치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